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조국 같은 놈 이놈은 지금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놈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대법원 그냥 선고만 내리라 때리면 돼 근데 지금 검찰 사인의 탄핵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태블릿도 막아야 되고 범죄를 아웃사이드에서 많이 이렇게 은폐를 하는 작업들을 조국이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지령을 받고 한편이다 보니까 저놈을 살려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같이 손을 잡고 정권을 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놈 그냥 때리면 바로 가요 이놈은요 그다음 쉬운 게 이재명이죠 100만 원만 때려놓으면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때려버리면 100만 원 100% 나오거든요 그럼 저거 배치 떨어지고 당권 문재인한테 뺏기게 되는 거고 당권을 문재인 쪽이 정청래가 잡는다 하더라도 영린을 건드린 거죠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폐싸움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누가 죽어도 다 죽어야 돼 문재인도 분명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수사 범위라든지 또 처벌 수위라든지 이걸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딸 자식들을 위조 관련해서 명백히 관여를 했기 때문에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아놓은 놈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자체도 웃긴 거고 이런 놈이 정말 신성한 국회에 나와서 이런 해수량 자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뭐라냐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했다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현재 8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소원 씨를 또 소환했습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조국인은 당선될 때 표국을 할 때 뭘 갖고 표국을 했습니까 윤석열 3년은 길다 검찰개혁하겠다 이랬는데 이러면 당선되자마자 개헌만 외치죠 지금도 또 개헌 외쳐요 4년 죽임제 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죽이겠다 그러면서 또 3년 남았는데 2년을 보장해 주겠다 4년 중임제 개헌 끝까지 개헌만 주장하고 있어요 개헌 안 하고 예뻐 봐준 거 아니잖아 자파에서 이런 놈을 깜도 안 되는 놈 사이비 양아치 서울대 교수 같은 놈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민정수석 심지어는 지금 뺏지 달고 당 대표까지 하고 자빠졌으니까 신성한 국회에서 이런 범죄자가 나와서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된다 또 이상한 얘기 갖다 붙이네 이미 심리적 탄핵 이것도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건데 경제공동체라는 법전에도 없던 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고 보수 인사를 갖다가 그냥 직권남용으로 히틀러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숙청질을 하더만 지금은 또 조국이 심리적 탄핵을 얘기해요 이것도 뭡니까 심리적 탄핵 그건 뭐야 심리적 묵시적 안묵적으로 박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그 지랄하더니 이제는 또 조국이라는 놈이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다 국민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모두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 특히 특권 계급에만 충성하고 있다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 이게 지금 조국이 얘기하고 자빠졌는데요 야 너 보수 인사 때려잡을 때 너 직책이 뭐였어 민정수석이었잖아 너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밑에 따까리였냐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최고 정점이 있는 놈이 민정수석인데 넌 뭐라고 자빠졌냐고 그러면 너도 감옥 가야지 그때는 아가네 쳐닿고 잘한다 박수 쳐놓고 지휘들 조금만 수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로남불 짓거리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어서 이상한 용어들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하고 막 엮으고 내물로 엮으려고 파다파다 증거들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막 장식으로 시켜서 위증으로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대기업들에게 돈 받은 증거가 안 나오니까 또 SK 채태원 말고는 이재용 무슨 구본무 회장 등등등이 그런 적 없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묵시적 안목적으로 청탁을 했다 이제 알아더니 지네들은 훨씬 범죄 의기 짓고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박근혜 대통령 묵시적 안목시적 청탁이 아니라 그냥 매감 매직을 했던 정황들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뭐 탁현민부터 해갖고 전현이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사위가 내물이면 자녀 생활비 보태준 부모도 내물째냐 손혜원부터 해갖고 문재인을 비호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아니 문재인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전무로 들어가갖고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 받은 게 뭐가 문제냐 누가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좀 전에 제가 매감 매직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묵시적 안목적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대통령이 누구였냐고 문다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고 대통령이었잖아 문다혜의 전 남편 서 씨의 장인원인이 누구였냐고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문다혜나 문재인의 사위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직이잖아 이놈이 이스타항공 있을 때부터 주가 조작으로 말이 많은 놈의 사기꾼이라고 범죄자인데 이런 놈을 중진공에 꼽아줬단 말이야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전주울에 꼽아줬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랄까 상대 라이벌을 호도풀을 시키고 집어넣었단 말이야 전주울은 그냥 꼽아주면 공천만 주면 되는데 아닙니까? 이런 범죄자를 꼽아주고 지 딸하고 사이가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질은 싹 빼놓고 이래갖고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문재인이 꼽아주고 그놈에게 혜택을 받은 거 아니야 월 350씩 태국에 월세까지 받아 먹고 1년이면 3,500만 원 거의 4,000만 원에다가 2년이면 8,000만 원에다가 2억 5천씩 5억에다가 그것뿐이겠어?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겠어요 장관직과 국회의원직 합치면 수백억 원대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점도 얘기하잖아 윤건영인가 문재인 시다발이가 아니 걔는 참 머리가 둔한 겁니까? 중진공에 임명을 하고 4개월 있다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사후 뇌물이지 이놈아 전에 받으면 사전 뇌물이고 그런 놈을 갖다가 꼽아준 문재인 자식에게 혜택을 줬잖아 각종 혜택을 4개월 후던 3개월 후던 그리고 중요한 건 서 씨가 문다의 전 남편이자 문재인 사위가 능력자다 게임회사에 해서 능력이 있는 아 그건 게임회사에 능력이 있는 거지 이스타항공사가 게임회사입니까? 거기에 장인 백으로 혜택을 받고 일반 사원도 아니고 전무이사로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런 커리어가 없잖아 항공 쪽에 근데 그게 무슨 게임회사 경력을 얘기하고 자빠졌냐고 문다에도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다 요가선생인지 유명하고 그걸 여기다 왜 갖다 붙이냐고 지혜비에게 문재인에게 장관짜리 국회의원짜리 받아먹고 딸에게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헛소리들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니까 좌파고 우파고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임금님 맘세 그러면 조선시대 백성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나가다 문재인 지나가면 엎드려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고개도 못 들을 그런 백성입니까? 아니 북한의 인민이야 세상이 웃기니까 이 탁현미 같은 놈도 보세요 누군가 내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 걔가 되기 전에 너는 감옥에 가야지 이놈이 지금 문재인이 저질렀던 온갖 대북 사기쇼의 기획자가 탁현민이 아닙니까 이놈 성범죄자 이놈 지금까지 풀어놨더니 이제는 또 정권에 대들다가 이거 먼저 갑니다 이런 거 이런 앞에 나왔고 이런 홍의병 노릇하는 놈들은 바로 갑니다 누군가 내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이 말은 뭐야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가 문재인 건들면 내가 물어뜯겠다 그건 뭐냐 우리 상한 건들면 공범이니까 나도 가잖아 내가 기획자니까 대북 사기쇼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국민들을 속이고 그랬는데 나도 감옥 간다 우리 주군이 감옥 가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놈이 무슨 충신이라고 저런 짓거리를 해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